인구 105만 명, 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경남 대표 도시 창원. 진보정당의 의원을 내고 최초 민주당 시장이 선출되는 등 보수 일변도의 경남 정치에서 최근 창원의 변화는 눈에 띕니다. 때문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창원 시민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한국당 내석, 정의당 한석으로 이루어진 현 구도의 유지 여부와 첫 민주당 의원의 탄생 여부입니다. 창원에는 여당 국회의원은 단 한석도 없습니다. 창원 성산구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강기훈 한국당 전 의원, 권민호 민주당 창원 성산지역위원장의 사산보궐선거 리턴 매치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창원 의창구 역시 박완수 한국당 의원의 재선 도전과 김기훈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재대결이 꼽히고 있습니다. 마산 합포구는 이주영 한국당 국회 부의장의 육선 도전에 맞서 박람현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김성진 창원시 서울본부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마산 회원구는 윤아농 한국당 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4번 연속 출마한 하귀남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진해군은 전 해군 장성들, 3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김성찬 의원과 민주당 황기철 지역위원장의 힘겨루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곳곳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물 및 움직임을 보이는 인물들. 한국당의 완승이냐, 정의당의 수성이냐, 민주당의 돌풍이냐를 놓고 창원에서 벌써 선거 발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희입니다.